예전 산이나 들, 그리고 강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반딧불이. 도시화의 여파로 이제는 자취를 감췄죠. 구로구의 한 도심 공원에서는 한여름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반딧불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엄종교 기자입니다. 어둠이 내린 구로구의 한 공원.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은 채집통 속 반딧불이로 향합니다. 꽁무니에서 가끔씩 빛이 반짝일 때마다 눈망울도 함께 반짝입니다. 초여름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았던 반딧불이의 불빛은 이제는 쉽게 볼 수 없는 추억이 됐습니다. 아마도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불빛을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길동생태공원과 여기 구로구 여기 자쩔공원에서. 3일간 구로구 온수 도시자연공원 자쩔지구 생태연못에 방사된 반딧불이는 총 천여 마리. 공원 내 인공 증식장에서 부하에 자란 성충을 방사하고 있습니다. 특히 방사 행사에는 주민들을 초대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옛 정치를 떠올리는 추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위에 불도 다 꺼지고 했을 때 와서 살펴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요.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. 생태적으로 소생물 서식처를 다양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관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한테는 시골의 옛 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. 사람들로 인해 자취를 감춘 반딧불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내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기입니다.